우와 아들 하난데 잘생겼다 이런 표현이 아니고 그냥 빛이나 아우라가 있어요 그냥 그러니까 조금 더 과장되게 표현하면 그냥 밤에도 전구 없어도 돼 눈부셔 눈부셔 아니 그 DNA의 혁명이야 혁명이라고 혁명이야 내가 봐도 게 좋은 거 다 엄마 아빠 아빠하고 엄마 사이에서 나올 수 없는 얼굴이 나온 것 같아요 심지어는 심지어는 지금 어떻게 지내 지금은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미국에서 네 너가 봐도 또 역시 너무 잘 컸다 멋있게 아 스윗해 스윗해 엄마 기분 좋고 다 맞춰줘 아우 그냥 뭐 데이트 해줘 나랑 동원이가 데이트 해주는 거네 마치 내가 우리 남편 처음 만났을 때 했지 그때서 그냥 머무르고 있는 거야 와 형 제일 좋았을 때 최고 좋았을 때 그 모습으로 있는 거야 그 모습으로 걔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해 볼게